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2 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습니다.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기수출시장 8위에 올랐습니다.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올해 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습니다. 연감은 미주와 유럽, 중동 등 세계 5개 권역, 30개 나라의 국방예산과 방위산업 동향, 시장 분석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세계방산시장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활용한 인포그래픽, 정보, 그림 형태로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. 국가별 방위산업 환경평가와 방산역량 정량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점도 특징입니다.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방산수출 점유율이 2.8%로 세계 8위라고 분석했습니다. 미국이 39%로 1위이고 러시아와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습니다. 내년에는 폴란드 등지에 K-방산 수출 관련 수치가 반영되면 순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러시아-우크라이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국방비 규모와 무의 거래가 더 확대되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블록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K-방산 수출 성공으로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또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발간된 연감은 국회와 국방부,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대학, 언론 등에 제한적으로 배포됩니다. 국기원은 앞으로도 대내외 협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보완하고 발간할 계획입니다.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.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.